근데 제가 또 플러팅을 배워야 되잖아. 내가 아직 연애를 못 해봐가지고. 진짜요? 플러팅, 나만의 플러팅 방법이 있다면? 저는 약간 그거, 요즘에 약간 로우라이즈가 트렌드잖아요. 오오오, 옷 입고 하더라고 또. 살짝 페인팅 살짝 보이고. 이게 트렌드야? 네. 이걸 보고 근데 진짜 플러팅이 돼요? 그럼요. 딱 마음에 드는 이상이 있다. 아주 이렇게. 이게 뭐예요? 이런 식으로. 아, 제발. 아니야, 아니야. 야, 이거 해안고래매. 배우자. 하지 마. 감독님이, 감독님이 말한 거 처음이야.